으아... 여기 문 열면은 깨 같은 짓 하고 있을 거 아냐! 할머니 거기 그러고 있으면 감기 걸리세요! The Murtry Us 라고 시체... 하여튼 영안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공포게임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. 공포게임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세요. 자, 시간 드립니다. 1, 2, 아하! 오케이. 미미. 스페이스바. 루켓 클립보드. 자, 이렇게 시체가 있고요. 일단 문을 닫아주죠. 문 닫아줍니다. 이 시체를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, 스페이스바로 자, 일단 수 아하! 장갑을 낄입시다. 장갑을 첫 번째로 껴달라고 하네요. 장갑을 찾아 봅시다. 스펀지. 이게 아닌가 봐요. 글러브, 글러브, 글러브. 글러브 어딨어? 일단 하나하나 다 까봅시다. 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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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. 음. 아하! 하하하하! 아하!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뭐야? 나 지금 연동력자 됐어. 아하! 버그 좀만 깸! 아, 벽에 코트를 입어라? 아하! 그렇구만. 코트 앤, 글러브. 글러브 찾읍시다. 여러분들 글러브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요. 타자아아아아아아아. 아하C 이거 왜 안 없어져? 글러브를 못 찾는 거 보니까 너는 글러브로... 아... 방했다. 자, 빠르게 다시 합니다. 불 켜고, 문 열고, 보트를 입고, 요게 장갑. 좋았어. 체크. 어, 사이드 테이블에다가... 뭐지? 지금 누가 왔어요? 넵! 하하하! 사이브 테이블에다가 뭘 하래? 여긴가? 아, 세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... 테이킷! 오, 여기다 놓는 거구나. 좋았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놓고,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어우, 자꾸 이거 만질때마다 번개가 좋아, 무섭게. 사실, 아직까지 뭐 크게 놀라거나 이런 건 없죠. 오케이, 마지막. 뭐야? 스티, 유어, 더, 더, 아웃. 넌 여기서 나가라. 어허. 그럴 수 없지. 이것은 나의 알바라고. 옆부분,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부분.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봐요? 더, 아웃. 테이킷. 좋았어. 모든 준비가 끝났다. 어허. 이거를, 믹싱 하면 된다네요. 해볼까? 돌리고, 돌리고, 좋았어. 테이킷. 아, 이거 또 염동력 걸렸어. 하, 짜증나. 테이킷. 좋았어, 넣었다. 끝난 거 아니야? 뭐, 너 필요한가 봐. 세 가지 약품 챙겨서 오 넣어줍시다 아주 순조로운 진행 좋습니다 끝 뭐가 하나 더 남았네 앤가? 이 빵도 넣었잖아 뭔가 하나 더 필요하다 약품 당신의 시체를 안치해줄 수 있는 약품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설마 이 약품 아니겠지? 설마 그런 끔찍한 설마 아씨 이거 맞아? 아 이거 또 리게임해야 돼 이 자증나 아 문 선반위에 있다고? 다신 날 속이지 마라 알겠냐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 오케이 빡 집중하고 제대로 가봅시다 아 좋아 아주 순조롭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지혜가 빚어낸 좋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쓰기 나도 그거 할 줄 아는데 ASMR 김개정 사운드 오 지라 제발 지라하지마 제발 나갈래 나가게 해줘 아 이 와중에 떠있어 이 퓨즈는 초코시럽 초코시럽으로 낙서한 거야 지금? 아 여기 문 열면은 개같은 짓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할머니 거기 그러고 있으면 감기 걸리세요 문이 왜 닫혀 틔 책 와 깼다 내가 공포 게임을 깼어 김계정 is complete man